안녕하세요 김재원 팀장입니다. 22년 10월에 준공인한 신축빌라로 골드빌리직 복층을 소개해드릴텐데요. 엄청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라서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싸다면서 가격은 말씀 못드린 점은 죄송하게도 양해 부탁드리겠구요. 전화나 문자 주시면 가격과 부담 없는 실입주금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골드빌리직 시동은 초월읍 지월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광주 시내권, 성남, 초월읍 지월공단 방면에 생활권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구요. 세계동 24세대로 해당 시동만 22년 10월에 준공이 된 신축빌라입니다. 전용 면적은 21.4평, 복층은 딱 2세대뿐이고 60평형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있구요. 100% 필로티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1층부터 3층까지는 방 3개, 욕실 2개의 기준층이고 해당 4층은 방 4개와 테라스가 있는 복층 구조입니다. 점점 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 원금과 이자의 부담감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몇 년 된 준신축빌라를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준신축빌라 가격에 여유자금이 아주 적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곳이세요. 부담 없이 문의도 하시고 방문도 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